자 오늘 서둘러 볼까요? 네 염승환 차장님 사내 행사가 있어서 예정보다 조금 일찍 끝내셔야 되니까 얼른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 오늘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11월달 중국 굴삭기 판매가 잘 나왔는데 매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4월달부터 지금 11월까지 매월 50% 이상 계속 판매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전에 홍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 복구 수요가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산인프라코도 그렇고 현대건설기회도 판매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워낙 중국에 싸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중국 1등인데 싸니? 싸니 싸니? 샨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사가 9,535대를 판매를 했는데 어제 전체 2만 8,800대 중에 9,500대니까 거의 압도적 1위거든요 그래서 굴삭기? 네 굴삭기 중국 업체가 1위입니다 그리고 도산인프라코가 5.9% 정도 지금 점유율 그래서 좀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현대건설기계도 2.4% 점유율 근데 이제 글로벌 1위가 캐터필러잖아요 그렇죠 캐터필러는 두산인프라랑 중국에서는 비슷합니다 판매규모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컬 업체들이 그냥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선전을 하는데 점유율은 점점 밀리는 그런 흐름으로 옛날에는 포클렌 이런 거 다 일본 거였는데 그렇죠 공사할 때 보면 오마스, 히타치 이런 네, 오마스, 히타치 미쓰비시 다 일본 거 봐서 그냥 저런 건 다 일본인 만드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다 만들어요 미국이랑 근데 거의 중국 내에서는 그냥 중국이 압도적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마스는 그래도 순위 안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근데 이제 또 백신 나오고 그러면 더 많은 또 아마 인프라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쌍기 쪽은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제가 댓글창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전기 어제 뉴스 나온 게 있잖아요 결국 애플에 납품한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제가 보고서를 다 훑어봤어요 세계에 딱 훑어봤는데 일단 기사 내용은 내년에 삼성전기가 바로 폴디 주중 카메라 그 애플에 납품한다라는 식으로 확정돼서 나왔는데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공급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시기는 내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금융투자 메리츠 저희 당사 이왕진 연구원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샘플을 납품하고 애플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샘플을 납품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라인도 실사를 해야 됩니다 애플이 가서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라인 징설 그게 최소 2년은 걸린대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내후년 하반기인데 이거 이제 너무 좀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애플의 과거 전례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는 저희 유영진 연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금융투자의 김노코 연구원도 그랬고 또 메리츠 증권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2년은 걸리기 때문에 일단 2022년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명히 뭐 지금 폴디드 주문 코어포토닉스라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설계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이거 특허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삼성을 거치지 않고는 이걸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채택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렌즈 모듈 같은 거는 이제 어쨌든 삼성전기가 만들어서 아마 LG 이노텍이 최종 조립을 해서 애플에 넘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넘기도 보니까 하상 최고가 부분이네요 네 삼성전기도 그래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당장은 아니다 당장은 아직은 좀 시간은 걸린다는 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IT 쪽에서 뉴스들이 많아서 몇 개 좀 말씀드리면 요새 뭐 되는 집들은 뭘 해도 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IT 뉴스들이 많은데 어제 반도체 장중 디랜 현물가가 급등을 했어요 메르츠 정권의 김선우 연구원님이 적어주셨는데 마이크론 대만패 정전이 되면서 그런 흐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특히 어제는 주력 제품인 DDR4 8GB가 6.4%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되게 특징적인 게 보통 최고가 최저가 평균치를 내는데 최저가가 급등을 해버렸대요 최저가 이게 8.9%나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가만히 보고 있던 대기 유통상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매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도체가 이게 사실은 대만 패브로 인해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생각보다 좀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 고정거래가도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정거래가는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TSMC가 애플이나 이런 주요 업체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고객들한테 뉴스가 나왔던 건데요 대량으로 이제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할인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그거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가격을 아예 인상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파운드리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갑이 돼버리는 그런 위치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는 의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반도체 계약이 이제 판매자의 시장이 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이런 뉴스는 좀 나쁘지 않다는 거 가도율이 뭐 풀로 가니까 뭐 백장이죠 뭐 김경민 연구원님도 이건 적어주신 건데 삼성현자가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8월 달에 IBM 서버 CPU 위탁 생산 맡았다는 보도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IBM하고 지금 뭔가 협력 관계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콜라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5G 또 클라우드 솔루션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B2B죠 기업 대상으로 하는 IBM이랑 삼성전자가 콜라보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IBM이라는 게 또 좋은 협력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또 매출자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증권과 보고서 중에서는 이거는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좀 상당히 좀 재밌게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또 많이들 관심들 가지고 계시는데 그 DB금융투자의 조윤호 유경화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제목이 이제 낡았지만 예쁜 집에 살아요 이런 좀 제목이거든요 그게 리포트 제목이에요? 네 그게 리포트 제목입니다 낡았지만 예쁜 집에 살아요? 근데 이제 사례를 딱 들었어요 사례를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첫 번째가 재택근무를 하던 중에 책상이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없을 때는 일주일에 30분 책상에 앉아봤나? 집에서 그러니까 책상이 불편해서 일이 잘 안 된다 그냥 인테리어지 인테리어 집에 있는 책상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회사명은 나왔지만 회사명은 좀 제외하고 이제 무슨 몰에서 책상을 검색해본 후 마음에 드는 모델을 찾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가 제일 나아 보인다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지금 주문이 너무 넘쳐서 물건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다음 주나 돼야 배송이 될 것 같다 책상이? 네 지금 책상 의자 같은 게 차례 2 이게 뭐냐면 TV, 유튜브, SNS에 요새 유난히 오늘의 집이란 어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오늘의 집? 굉장히 히트하고 있잖아요 근데 SNS나 이런데 리모델링 인테리어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먹방이었는데 요새는 랜선 집들이가 유행하는 건가 그래서 뭔가 내가 유행해서 뒤처진 느낌이라서 어쨌든 그건 그런데 집은 잘 꾸미고 사는 것 같다 이런 사례를 적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분의 의견인 것 같아요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은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의 20살 20년 이상 된 아파트죠 그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건축은 안 되잖아요 사실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리모델링은 재건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은 사업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점점 주거 환경은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세대별 리모델링 시장은 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인테리어 산업도 그런 관점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격을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특히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 1, 2인 가구 분들은 여기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사를 또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자주 옮겨 다니시니까 그렇게 보면 또 여기에 SNS, 유튜브 통해 자기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시대니까 좀 인테리어가 단짝 코비드19 수혜가 아니라 이분께서는 좀 구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사례를 들여서 좀 써놓으신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 쪽에 하기가 예전에는 인테리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빈 집에, 그렇죠? 뭐라 그래? 옛날에 차단세라 그러나? 뭐 그런 거에다가 해놓고 이불 이렇게 올려놓고 그 차라리에 찬장 하나 있고 언제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에 골로 골로라고 하지? 골로 골로? 골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지 바닥이 이렇게 장판 쩍쩍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아랫목 같은 데는 장판이 뜨거우니까 껌에 탄나고 거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벽 한번 툭 침 흙 쏟아지고 그리고 다른 뉴스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 FTS에 이어서 MSCI도 중국 기업 결국 그 저관형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개 종목 제외됐는데 거기서 한투증권에서 송승현 연구원님이 오늘 자료 낸 게 있는데 아마 그거 제외되면서 한국 기업들 한 5개 종목 정도가 편입이 될 거라고 리포터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제가 종목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직접 한번 보고서 찾아보시고 중국의 7개가 나가면서 한국의 시총 사이즈가 큰데 아직 편입이 안 됐던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위가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계 3위 스판덱스 업체 라이크라를 인수했던 산둥루이라는 스판덱스 회사가 있더라고요 요새 중국 회사들이 거의 디폴트가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계속 부도 근데 원리금도 상환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중국 기업들이 왜 그런지 저도 이해는 정확히 못하겠는데 계속 디포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 대기업도 예전에 M&A 잘못해가지고 망해버린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사실상 이 회사 인수하다가 돈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뉴스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이제 잠깐 정프로님이 대웅제약 뉴스 소개해 주셨잖아요 뉴스 보니까 사실상 대웅제약이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겼다고요? 예비 판결은 10년 금지였어요 근데 이번에 21개월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웅제약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죠 사실 예비 판결은 10년 금지였어요? 10년 동안 미국의 수익 금지 근데 이제 21개월이면 오히려 이게 약화된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버렸어요 그 균주 자체가 영업비밀이 아니다 21개월은 왜 수익 금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10개월인데 약간 뭔가 특허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는 인정은 한 것 같긴 한데 10년 동안 수익 금지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판정을 내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거 한번 기사 찾아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나쁠 건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메디톡스가 이겼지만 움직일지도 관심이네요 그렇죠? 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메디톡스가 그래도 일단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확실성은 제거됐으니까 제 생각엔 양사에 다 좋은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에 다? 왜냐하면 이게 이것 때문에 투자들을 못하셨잖아요 또 이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오히려 악재든 호재든 그냥 반영은 된 거니까 좀 불확실성 제거 차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오늘 글로벌 전략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한대요 그래서 오스틴 공장을 증설할 수도 있고 평택공장 증설 얘기도 나오는데 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FN 가이드가 오늘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증권사들의 데이터 취합해서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오늘 공모가 7,000원에 정식으로 상장한다고 하니까요 좀 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골로에 지금 라면 끓여 먹는 얘기 때문에 채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골로에 라면 끓여 먹는 얘기 정프로 골로 알어? 후지카 골로라고? 아니 썼죠 저희도 썼는데 지금 너무 추억이 지금 또 아저씨여갖고 기름 냄새 그거 막 맡아 그게 섬유로 된 섬면이라고 그래요 뭐 있잖아요 그렇죠 하얀 거 돌려갖고 그것도 까매져가지고 돌림기 쑥 올라오죠 아저씨들이 이제 그거 갈아주러 막 다니고 그랬지 자 이제 장이 시작이 됩니다 장이 시작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예상지수는 지금 4포인트 정도 2,776포인트 일단 상승세로 좀 출발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2포인트 정도 941 정도 계속 뭐 강세 출발은 최근 장이 특징이라서 오늘도 좀 출발은 일단 좋을 거로 보이고 오늘 이제 체크하실 포인트는 이제 어제 기관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거든요 시장에 어제 정말 공격적으로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했는데 물론 연기금하고 투시는 아직도 안 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투는 연말 배당 노리고 프로그램 유입시키는 것 같아요 항상 연말에 이렇게 금융투자가 많이 사긴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어제부터 그게 유입이 돼서 과연 배당락 전까지 한번 이어질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증시는 당연히 좀 강세 출발할 텐데 일단 호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연자가 0.4% 정도 하락 출발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0.8% 정도 상승세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삼성전기 폴디드줌 채택 애플 기대로 2% 오늘 드디어 17만 원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HMM, SK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일단 오늘은 셀트리온이 조금 이제 최근에 약간 이제 꺾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좀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같아요 차익 매물 갖고 오늘 1.8%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LG 이노텍이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보니까 0.8%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업들로 좀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면 코스피 쪽에서 일단 역시 대웅 제약이 한 4% 대웅 제약 입장에서도 지금 나쁜 결과는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그 미국 판사님들이 무슨 솔로몬의 판결을 한 거예요? 두 개 다 올라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니 딱 악재 해소죠 미국 판사들이 뭘 한 거야 원래는 하나는 상한가치고 하나는 떡상하고 떡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대부분 그런 그림들 예상하셨는데 물론 이제 메디톡스가 더 많이 오르긴 하죠 네 근데 대웅 제약 입장에서도 최악은 피한 거고 메디톡스도 어차피 지긋지긋했잖아요 이게 사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슈가 해소됐으니까 어쨌든 뭐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준 건 사실이거든요 21개월 동안 금지인 거 우리가 대웅 제약이 좀 비싼 변호사 쓴 것 같다 아니요 제가 아까 아침에 속고 전해들지만 해도 아 이제 뭐 대웅 떡락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 염 차장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나도 그리고 깜짝 놀랐거든 사람들이 바뀐 것 같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딱 뉴스를 보고 딱 우리가 예전 거랑 항상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전보다 근데 예전에 10년이었는데 21개월이면 당연히 대웅 제약 입장에서는 5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거죠 사실 근데 어쨌든 양사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논란이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하고 LG확도 남아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 사실 그것도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빨리 결론이 나는 게 양사 주가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OCI가 2.5% 올랐는데 어제 오랜만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모처럼 만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가지고 오늘 또 이쪽 관련해가지고 OCI 뭐 이런 요새 뭐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뜨거운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잠깐만요 제가 이게 목통이 돼가지고 이게 아 기계가요? 기계가 갑자기 이게 목통이 돼버렸네요 아 이게 또 하나 사드려야 됩니까? 네 사드려야죠 네 필요하시면 해드려야지 뭐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좀 지수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코스피 쪽은 5포인트 정도 지금 약간 하락반전을 해버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940포인트 근데 영차장님 어제 장세가 어제가 16일이잖아요 아까 우리 이왕윤 교수께서도 미국 주시장 보면 12월 중에 15일이 저점이고 그때부터 다시 올라간다고 통계를 몇십 년짜리 통계를 보여주셨는데 어제 우리 시장의 성격이 약간 개별 종목적으로 조금 옮겨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한 제가 봤을 때 한 4일 정도 된 거예요 한 3, 4일 그러니까 슬슬 이제 1월 제니얼 이펙트가 이제 다가오니까 살살살살 이제 다시 이제 종목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움직임이 어제 강하게 표출된 장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좀 약간 던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 분들을 사실 코스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런 쪽에서 개인 투자 분들 좀 주식 못 사셨던 분들이 중소형도 되게 안 간 거 많거든요 엄청 쉬운 거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또 기관 투자도 거기에 동참을 해줬어요 오랜만에 그러다 보니까 연말 연초 보통 항상 코스닥이 강했거든요 항상 코스피보다는 그 흐름이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전개되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닥 쪽은 역시 메디톡스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17% 그 다음에 심텍 SK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도 좀 반등하고 있고 어제 제일 주인공이 그 LNF였죠 LNF가 2차전지 대규모 양극제 LG화학에 이제 납품한다 그 공시 뜨면서 어제 폭등을 했는데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주가 흐름은 좀 오전쟁이 좋고 2차전지 별류체인이 이제 어제 그 뉴스 때문에 다 일제히 급등하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은 그쪽 섹터는 좋고 바이오는 조금 최근에 어제 미국도 좀 바이오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오 쪽은 약간 쉬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종합은 개인 투자자가 역시 오전이 항상 그렇지만 오늘 양시장 합쳐서 한 70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오늘도 오전장에 한 500억 기관 투자들도 팔고는 있는데 일단 금융 투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말까지 금융 투자가 들어오는지 왜냐하면 어제도 엄청 샀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에 좀 팔고 있지만 장중에 한번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섹터 쪽은 어제 그 페인트주들이 갑자기 좀 급등을 했는데 페인트? 알아보니까 에폭시 수지가 그것도 2차전지나 이런 쪽에 좀 쓰인다는 얘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쪽 가격이 워낙 좀 튀긴 했는데 일부 종목이 그런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좀 돌아가지고 오늘도 뭐 상악가 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페인트주들이 정말 느닷없이 지금 어제 오늘 다 강한 상황이고 그 다음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 급등했잖아요 드디어 2만 불 넘어섰는데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했고 골판지 그리고 보톡스 관련주도 이거를 어쨌든 반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둘 간에 이제 분쟁은 끝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좋고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부품 회사들도 다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하락하는 섹터는 코로나19 이제 모더나 관련주 좀 빠지고 어제 모더나 모건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춰버렸더라고요 투자하기는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급락을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19 모더나 관련주는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콜드체인 그 외에 은행 항공 은행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 게 정부에서 자꾸 배당 줄이라고 하니까 좀 배당 기대하셨던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좀 또 상대적으로 좀 편한 게 보험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좀 넘어가신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배당 매력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은행 업종은 조금 부진하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죄송한 게 제가 회사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좀 하느라고 오늘 얼른 가시고요 원래 여기까지였어 원래 여기까지였거든요 원래 우리 계획이 그렇잖아요 9시 5분까지 딱 해서 딱 산뜻하게 그랬는데 우리 염 차장님 워낙 또 준비를 많이 해보셔서 염수환 차장님 고맙습니다 얼른 가십시오 열은 가십시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연구소 최종 온thood brake 평화 에 hatten Tyder 없는 구멍 어색 우리 연구소 나도 sharply 팀 brace